우리 혜리 여쪽에는 가오리들이 올 것 같은데 가오리 목화 아쉽게도 오이 목화요 아쉽게도 실력하였습니다 자 그렇다 여쪽에는 그룹 가오리 너무 귀엽죠 여기도 가오리 속여도 가오리 가오리 천지 천지 우리 가오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오리 아프다구요 자 이번 상우가 먹이를 먹게 됐다면 이빨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자 이빨 보셨나요 상우의 이빨 몇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여러 개 그죠 정답은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이빨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초 1초 먹었잖아 월드리너스 샷게는 배가 부를 때까지 우리 아쿠리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드리너스 샷게는 나 저거 읽어봐 근데 제가 공장을 보여주신 뱀뱀은 나 지금 우울드리너스 샷게는 우리 아쿠리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우 아쿠리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엇둠아 저거 읽어봐봐 월드리너스 샷게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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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시가 우유 욕먹는 중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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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